갯전 인스턴트필전은 포기할 수 없죠 바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나니 부쩍 발라를 버린다 드로우로 한다 야! 드로릴 러크보드래 일단 로프로울 릴리스 효과 발라랑 잘 맞긴 해요 솔직하게 하르 그리고 발라 가자 가자 우루가자 내리고 됐어 우루가자 망함같아서는 이거 뽑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되거든요 이거 뽑겠습니다 랄라가 파괴루니 레이프니 어? 닌 왜 같은 흐흐흐흐흫 왜 왜 왜 왜 같은 데기 왜 왜 같은 데기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그러면 대유법을 서로 알잖아 정답입니다 우아 저게 지명자라고 야라린데? 저게 지명자란 진짜 야라린데? 일단 그럼 저쪽도 레바테인은 못써요 어 레바테인 못쓰고 전투 못해 그나마 그나마 아 근데 저거 하면은 배터리 조합 나오는데 헬발라 나와야 배터리 조합이 될건데 이 상태는 뭐 당황스럽네 그와중에 그와중에 당황스럽네 아니 어떻게 제너제너 미너가 있을 수 있지? 오르가문드 나 스테이지 줍시다 이쪽도 하러 쓸 수 있어요 얘 둘 중 하나 버려야되고 난 얘 버리면 되요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 헬인가? 왜 헬 안나오냐 너? 헬 안넣었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시다 헬을 안넣었나? 엔터프라이넬 그래 나오고 제외하겠죠? 하나 더 나올건데 뭐야 필드? 표지 날라간거 없는데 호프 나올 조합이긴 한데 호프 나올 조합이긴 한데 엔터프라이너 하나 더 파르를 제외할수도 있고 발라를 제외할수도 있고 폐제외는 도박인데 저 친구 입장에서 그렇지 발라를 제외해야지 호프 호프 나올거 릴라이트가 나온다고? 왜? 헤헤헤 거기서 왜 릴라이트냐 호프 안넣었어? 얘 얘 덱니좀 봐야겠다 헬 안나오고 저거 호프 안나오고 뭐야 저거 이거 우라라거든 바이너 호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도 필드부터 필드 이쪽도 필드부터 필드 터드 터드 릴라이트 터드 비당향 없이 우리 아이는 그딴거를 받지 않을꺼에요 디바인오리리 thé 렉학교 리그 쏙봐 시큐업 시큐룸 그리고 야 가라와봐 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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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너레이드야 레인풋 날 끝 아 그냥 룬이기라서 아예 룬이기라 하체된거네 동족이 아니었어? 흐흐흐 룬이기랑 아예 합쳐야한거야 아 저거면은 샘있을거에요 저거 지금 액덱에서 호프 안나오는거 보니까 그냥 진짜 샘 들어가있는 그거야 덱 한번 더 갈아주고 드로우가 필요하다 이거랑 이거랑 태우가 수고하다 저거 저친구는 어차피 무조건 나한테 손도 줘야돼요 일단 내 쪽에선 발라먹입시다 이거 아제우스 세울게요 내가 바로 정이다 이거랑 끝났는데? 뭐 더러더러 나의 패배료를 룬이기랑 섞인거였지 룬이기랑 섞인거였지? 맞네 룬이기랑 섞인거네 아후! 으 nervou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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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말 안녕 유 '.